안녕하세요. 최일기존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남들이 뭐라든 그저 그대의 길을 가라 어두운 숲길을 단태와 함께 걸었다. 지은이는 마사백, 옹기니는 박여진, 바랭은 더 퀘스트입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느낌, 인생을 망쳤다는 느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듯 불안해하며 방황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세계지성들이 극찬하는 불멸의 고전 신곡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나로 온전한 삶을 되찾아가는 방법을 다룬 책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멘토로 알려진 저자 하버드대학 사회학 박사 마사백은 인생 중반 갑자기 찾아온 불안과 혼란을 겪는 이들에게 단태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기를 권합니다. 인생의 불안과 혼란은 마음이 원하는 것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신곡은 천태만상의 인간상을 그린 고전이자 시대를 초월한 인생 철학과 지혜가 담긴 책인데요. 저자는 이 걸작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삶을 회복하며 더 나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매우 강력한 지침서라고 보았습니다. 이 책은 지옥부터 천국까지 한 단계 한 단계씩 모든 과정을 거치는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신곡 속 단태의 여정을 차용해 진짜 자신의 감정과 열망 그리고 본성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매 순간 나다운 삶, 나를 위한 삶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오롯이 당신의 삶으로 채워라. 한 심리학자는 온전함으로 가는 길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했다. 진정으로 아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느끼는 것을 느끼고, 진정으로 의도한 것을 말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라. 내가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이 놀라고 혼란스러워한다. 내 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해도 뭔가 위험한 발언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특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라 부분에서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한다. 만약 우리가 기존의 문화적 규범에 복종하는 삶을 버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다면, 모두가 남의 지갑을 훔치고, 이웃을 때리고, 입에 담배 20개 피를 한꺼번에 물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하지 않을까. 온전함을 추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흐리고 모호한 문화를 꿰뚫고, 그 너머에 가려진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다수가 이 단계를 밟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아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느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불편한 자세가 정말 편해요? 라고 쉽게 대답한다. 그 다음 단계인 지옥에서 우리는 문화적 맹첨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진실이 아닌데 맹목적으로 믿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심념들을 부숬다. 그렇게 해서 내면의 진실과 만났고, 그 단계에서 거짓말을 중단했다. 진정으로 의도한 것만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자신의 시간을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며 채우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을 그렇게 채워나가야 한다. 진정한 본성에서 분리되면 아무리 진심으로 온전함을 원한다 해도, 그 온전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가늠조차 하지 못한다. 흔히 사람들은 그 온전함이 어두운 과오의 숲이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기쁨의 산을 오르듯 말이다. 혹은 섹스, 마야, 로쿤놀 등을 무한정 누리며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지독한 고통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그리고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독성이 강해서 이기적이거나 탐욕적이거나 잔인해지기 쉽다. 진정한 위안을 얻으려면 자신의 참된 본성을 포용할 때만 가능하다. 모든 말과 행동에 진심을 실으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 요소인 사랑이 번져 나온다. 분열된 상태에서는 분노가 치솟지만 완전하게 진실과 일치된 상태에서는 행복한 위안이 샘솟는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위안을 다른 이에게도 나눠주고 싶다는 바람이 생긴다. 당신이 가는 온전함의 길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일 수도 있고 괴활한 새끼 고양이를 키우는 일일 수도 있다. 아니면 사회활동가가 되거나 사람의 몸, 심장, 사회, 시스템, 나아가 지구의 치유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은 더 따뜻하고 건강하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을 것이다. 사는 내내 그 일을 하고 싶을 것이다. 한번 해보라. 그러면 알 것이다. 산을 오르기 위해 남은 몇 가지 단계들 평화와 사랑을 위한 힘의 필요한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해야 한다. 꾸준히 하다 보면 마침내 노력한 편안함이라는 이상한 조합을 누릴 수 있다. 매 순간 온전함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일이 아니다. 놀이다. 악기를 연주하듯 익숙한 운동을 하듯 즐기게 된다. 시시한 여가활동과도 다르다. 이 길을 걸으면서 의미 있는 도전에 점점 매혹될 것이다.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몰입상태에 이른다고 말한다. 몰입상태가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비밀 호르몬이 분비되어 더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몰입상태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다. 단태는 연옥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몰입했다. 산 아래에서 자신만 옳다고 믿는 과오와 거짓을 정화하는 과정은 고대였지만 몸과 마음은 점점 가볍고 강해졌다. 단태는 무수한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여전히 진정한 본성과 분리된 자신의 모습도 모두 떨쳐내기를 갈망했다. 그런 그의 주위에는 행복한 영혼들이 있었다. 온전함을 추구하다가 이 지점에 오면 당신 역시 단태가 느꼈던 기분을 느낄 것이다. 사실 지금 당장 느낄 준비가 된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이제 당신이 두려워할 말을 하려 한다. 당신에게도 시간이 얼마 없다. 5년이 남았을지 55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절대 긴 시간이 아니다. 고통스러워하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다. 문화관습을 착실히 따르느라 진심을 고문할 시간이 없다. 이제는 오직 온전함만 추구하며 살아야 할 때다. 1도 전환의 힘 변화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엄청난 도약을 할 때보다 아주 작은 단계를 밟아 나갈 때 긍정적 변화가 더 빨리 찾아온다고 말한다. 매일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할지 수천번도 넘게 결정한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진정한 삶으로 선회하게 해주는 기회가 된다. 좋아하지 않는 일은 조금 덜 하고 좋아하는 일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온전함으로 가는 다음 단계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고 상상해보자. 비행기가 30분에 한 번씩 우측으로 1도씩만 방향을 튼다면 아무도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지만 결국 비행기는 예정된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에 도착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1도씩만 방향을 바꾸는 과정을 반복하라고 조언한다. 먼저 특정 사람이나 특정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고 정말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이나 활동에 시간을 쓰고 싶은지 생각해보라. 매일 1분씩 좋아하지 않는 일에 할당된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좋아하는 일에 할당하자. 이 훈련을 할 수 있다면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자원 중에 가장 제한된 자원인 당신의 시간이 행복과 목적의식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면 종종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어떻게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요. 저 좋은 것만 하고 살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당신도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자. 정말 확실한가? 그 생각이 진실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의 문화는 삶의 보상을 주는 제로섬 방정식으로 본다. 누군가 뭔가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는다.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덜 가져간다. 학교에서 누군가 우등생이 되면 다른 누군가는 낙제한다. 누군가 부유해지고 유명해진 것은 다른 힘없는 사람 수백 명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화권이 말하는 지혜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연옥의 산을 오르던 단테는 베르길루스에게 이 사실을 배웠다. 그는 베르길루스에게 어떻게 연옥의 산에 오르는 모든 사람이 전국에 이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단테도 모든 사람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베르길루스에게 어떻게 사람들끼리 선함을 나누면서 동시에 더 많은 선을 만들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이다. 그러나 연옥에서는 모든 사람이 바위 한 조각씩을 나눠갖고 나면 처음보다 더 많은 바위가 남는다. 단테의 질문에 베르길루스는 행복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대답하면서 단테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 고정되어 있다고 했다. 돈과 권력 같은 기쁨의 산이 추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보상은 나뉘어야 한다. 누군가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평화, 목적, 의식, 소속감, 성취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얻는다고 해서 기쁨이 쪼개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커진다. 요즘 사례로 생각해보자. 한 가족이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한다고 해서 그 강아지를 향한 사랑이 가족 구성원 수만큼 나뉘어 줄어들지 않는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 안길 때마다 가족과 강아지가 주고받는 사랑은 점점 더 커진다. 한 명 한 명은 물론 가족 전체의 사랑이 더욱더 커진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제한되거나 쪼개지지 않으며 무제한 증식한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인간의 탐욕 저 아래에 있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길임을 깨닫는다면 큰 결정을 내릴 용기가 생기며 그 용기는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 힘이 되어줄 것이다. 연옥에서 만난 세 가지 깨달음 마침내 단태는 연옥의 산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궁극적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세 가지 사건을 경험했다. 첫째, 단태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숲에 들어섰는데 숲을 보자마자 즉가 그곳이 에덴의 동산임을 알았다. 둘째, 그의 첫사랑이자 젊은 나이에 유절한 베아트리체와 만났다. 베아트리체는 단태를 깨우치기 위해 단호하게 말했다. 꿈꾸듯 생각하고 말하기를 멈추라고. 셋째, 단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맑은 두 줄기 강에 몸을 담갔다. 한 강물은 그가 향했던 모든 잘못을 있게 만드는 강이고 또 다른 강은 옳게 행동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강이었다. 연옥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 모두에게 에덴의 동산에 돌아가 잃어버린 순수를 찾으라고 말한다. 다 좋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에 한 가지씩 세 가지 변화를 실천해보자. 첫 번째 변화 에덴 동산의 회복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기술을 단련하고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면 내면의 모든 조각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외적인 삶과 조화를 이룬다. 현재의 삶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 삶의 방식을 버리고 진심이 바탕이 된 삶의 요소들로 빈자리를 채워나가려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삶이 나날이 더 좋아진다. 자신만의 에덴 동산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워질 수 있다. 두 번째 변화 사랑의 빛 앞에서 솔직해지다 에덴 동산의 거닐던 단테는 어느 강 앞에 도착했다. 그 강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맑고 투명했다. 마치 어떤 비밀이나 거짓도 품지 않은 우리 내면의 순수한 중심처럼.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투명성이 건강한 가족, 팀, 정부의 대단히 중요한 환경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단계의 온전함에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 단테가 강가에 서 있는데 어디선가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천사들은 한 아름다운 여성을 데려왔는데 바로 베아트리체였다. 수년 전 세상을 떠난 단테의 첫사랑이었다. 첫사랑을 만났으니 이후에 벌어질 장면은 영화 사랑과 영혼의 마지막 장면처럼 달콤하리라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영화 속에서 데미 모어가 죽은 연인 패트릭스웨즈의 영혼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달콤하고 아름다운 교감을 나누던 그런 모습 말이다. 하지만 신곡에 그런 장면은 없다. 죽은 여자친구가 나타나자 단테는 오히려 괴로워졌다. 일단 베아트리체는 거짓으로 꾸며는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한 태도의 빛처럼 빛났다. 그 찬란한 빛 속에서 단테는 투명하게 솔직해졌다.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꿰뚫어봤고 잔인하지는 않았지만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다. 단테를 마주한 베아트리체는 자신이 죽은 후 단테가 사랑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 어두운 과오의 숲에서 헤매는 모습을 전국에서 지켜봤노라고 했다. 사실 베아트리체는 그를 구해주려고 했다. 무수한 영감을 주었고 꿈에 나타나기도 했다. 전국에서 너무 멀리 내려갈 수는 없었기에 단테의 귓가를 직접 쓰다듬을 수는 없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마침내 그녀는 베리길리스에게 단테를 데리고 지옥을 통과해 연옥의 산꼭대기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단테는 온전함의 길을 걸어왔기에 신성한 존재로서 베아트리체를 받아들였지만 가까스로 인정할 뿐이었다. 단테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는 상냥하지 않은 베아트리체의 모습에 당황하는 이들도 있다. 인간의 문화에서 여성은 의뢰의 다정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베아트리체의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나는 베아트리체를 여성이라는 단어에 국한해서 보지 않는다. 내가 본 베아트리체는 30년 전 수술실에서 봤던 형언할 수 없이 환한 빛과 같다. 그 빛은 베아트리체가 단테에게 했던 말을 내게 해줬다. 나는 늘 너를 사랑했다. 나는 늘 너를 도우려 노력했다. 너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다시는 나를 잊지 마라. 단테도 내가 빛과 조우했을 때와 같은 경험을 했는지는 잘 모른다. 이런 경험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다. 하지만 신곡을 단테의 내적 삶의 은유로 본다면 베아트리체는 단테의 영혼일 수 있다. 단테와 모든 사람의 본질인 순수한 빛이자 사랑이며 힘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불충분함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 자신이 헤아릴 수 없이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나는 온전함의 길을 따라 행복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이 이런 현상을 겪는 것을 봤다. 문화는 그들에게 스스로를 과소평가라고 가르쳤다. 윌리엄슨이 말한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눈부시고 멋지고 재능있고 훌륭한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가르쳤다. 하지만 진실과 일치하는 삶을 살면서 그들은 빛나기 시작했다. 쉐리가 그랬고 데릭이 그랬으며 루시아와 친구들이 그랬다. 사람들은 눈부시게 빛나는 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매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런 현상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대부분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다. 문화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어떻게든 나쁘다고 말하면서 원초적 수치심을 심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본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고 숨긴다. 그러다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본 모습을 처음 드러내는 순간 원초적 수치심이 우리를 견딜 수 없이 나약하게 만든다. 단테는 페아트리체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했다. 자신을 속속들이 사랑하는 페아트리체를 그는 땅만 내려다보며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순수한 온전함에 도달해 자신만의 에덴 동산을 만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투명하게 솔직해진다.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지 불수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새로 생긴 자존감을 존중하며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경계선을 확고하게 그을 수도 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파티 자리에서 인기 없는 정치관을 드러낼 수도 있다. 슬픔에 빠진 낯선 일을 안아줄 수도 있다. 스스로 어색할 정도로 자신의 진실을 열렬히 옹호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무서울 정도로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TV를 좀 본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리얼리티 쇼 메이크오브에 출연한 많은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는 더없이 기쁜 척하다. 집에 갈 때는 화장을 지우고 후줄근하고 소매딴이 너덜거리는 후드티를 입고 간다. 마치 자신의 삶이 맨얼굴과 후드티에 달려있다는 듯이 말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남들에게 보인다는 건 두려운 일이다. 이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 두려움을 유발하는 믿음을 찾아내고 대부분은 문화에서 강요하는 수치심 관련 메시지 그런 믿음의 질문을 던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면서 사랑의 빛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거란다. 어린 흑인소년에 나온 구절이다. 사랑의 빛은 햇빛처럼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춘다. 이 빛은 모두가 원하는 빛이자 모두에게 필요한 빛이다. 하지만 그 빛을 처음 마주하면 너무 밝아서 고개를 돌리고 싶어진다. 단테가 베아트리체에게서 고개를 돌렸듯이 말이다. 하지만 베아트리체는 그런 단테를 눈감아주지 않는다. 단테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사랑을 봐야 한다. 당신도 그렇다. 세 번째 변화 완전한 망각과 새로운 시작 베아트리체는 단테의 눈을 뚜렷이 응시했지만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러자 베아트리체는 더욱 극적인 수단을 통원했다. 그녀는 단테에게 꿈꾸는 사람처럼 말하게 되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버리고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베아트리체 주위에 있던 한 천사가 단테를 두 줄기 강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단테에게 각각의 강물에 몸을 담그라고 했다. 단테가 처음 몸을 담근 강은 네테의 강이다. 네테는 그리스어로 망각이라는 뜻이다. 이 망각의 강의 몸을 담그면 단테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악행에 관한 기억을 다 잊게 된다. 반대편에 있는 강은 에우노의 강이다.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생각을 의미한다. 이 강에 몸을 담그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선행이 낱낱이 기억난다. 이 낯선 장면은 단테가 주일미사를 들이면서 배웠던 종교적 교리가 아니다. 나는 단테가 심리적 차원에서 경험한 것을 려테와 에우노의 강에 각각 몸을 담그는 장면으로 비유했다고 생각한다.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을 보면 생각의 흐름이 단테가 두 강에 몸을 담갔을 때와 똑같이 바뀐다. 거짓에 기반을 둔 그들의 내적 고통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진실에 기반을 둔 가치있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점점 커진다. 이는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로도 확인된다. 신경과학자들은 명상을 통해 생각을 살피고 공감에 집중한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과 관련이 있는 뇌 영역의 신경세포가 덜 활성화되고 공감, 사랑, 기쁨 등에 관련이 있는 뇌 영역의 세포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조밀하다고 말한다. 더 오래 단련할수록 더 큰 변화가 생긴다. 말 그대로 행복을 위해 자신에 관한 기록을 다시 쓰는 셈이다. 여러 샤머니즘 전통이나 동양의 종교에는 이런 내적 변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들이 있다. 이 방식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자신을 성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생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얽매고 있는 자신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비로운 여정으로 단테는 꿈꾸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형언할 수 없이 밝게 빛나는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묘사는 절대적 온전함, 즉 자각과 깨달음 현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과 비슷하다. 단테가 천국에 관해 묘사하는 이미지와 개념은 선의 통달한 선사나, 힌두교의 요가 수행자, 영지주의와 수피코 신비주의자, 수많은 부족 문화의 샤머니즘 주술사 등이 깨달음의 경제에 도달한 상태와 유사하다. 그래서 나는 단테의 신곡에서 천국편이 깨달음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천국편에서 환상처럼 묘사된 부분은 환상이라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묘사에 가까울 수도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깨달음이라는 경험은 평소와 다른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관된 신경학적 현상이다. 온전함을 충분히 추구하다 보면 자신의 의식이 고향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 경험은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다. 깨달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떤 이들은 깨달음을 하나의 거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경험한다. 또 어떤 이들은 통찰력을 얻고 무언가를 지각하는 경험을 점점 더 자주, 더 오래하기도 한다. 바이런 케이티와 에크하르트 톨레는 큰 깨달음을 경험한 현대 작가다. 두 사람 모두 끔찍한 불행이 갑작스레 더 없는 기쁨으로 바뀌었다. 둘 다 그 경험으로 큰 혼란을 겪었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다시 적응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다.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 대다수는 잔잔한 깨달음의 순간들을 겪으며 이를 계기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큰 깨달음이든 작은 깨달음이든 그 경험을 말로 설명하기란 무척 어렵다. 우리 문화에 이런 현상을 설명할 표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단태의 말대로 인간의 상태를 초월한 것 같은 그 경험을 묘사할 단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백 년 전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깨달음을 경험한 이들이 흔히 겪는 일이다. 언어로는 이 경험을 전달하지 못한다. 몇 년에 걸쳐 꿀의 맛을 설명한 듯 직접 한 입 먹어보는 것보다 못한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며 단태도 그 중 한 명이다. 단태는 천국의 여정 내내 인간의 경험과는 다른 두 가지 기본적 인식에 관해 설명했다. 첫째, 단태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더 이상 분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온 우주가 하나의 전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 둘째, 그의 개인적 의지는 불교에서는 이를 자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점점 흩어져 천국에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소멸해 갔다. 단태는 절대적 사랑에 이끌리는데 이 절대적 사랑은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의 행동 원천이다. 그가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정책성과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모두가 하나이며 모두의 사랑이 그들의 원동력이다. 역사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이들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 사랑에 녹아들고 하나가 되는 감정은 깨달음을 경험한 이들이 일관되게 묘사하는 내용이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고전,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어느 시대건 어느 장소건 깨달음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요약하자면 그 요소는 다음과 같다. 내면의 빛을 경험함 도덕적 가치관이나 영적 가치관이 깊어짐 지적인 이해가 확장되는 느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짐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사라짐 인격의 지속적 변화 이 시대 문화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개몽 상태를 무시하거나 과장되고 광적인 신앙으로 폄훼하거나 정신질환으로 본다. 이런 상태를 경험한 후 기존에 믿던 종교를 버리고 정신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행복하며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많은데도 말이다. 그딴 거 누가 신경 쓴다고 이 시대의 합리주의와 물질만능주의 문화는 이렇게 말한다. 다 헛소리야. 내면의 빛을 자각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모두 사라진다는 건 망상이야. 그런 망상이 우리 삶의 방식을 공격하고 있어.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이 망상인 건 아니다. 깨달음은 현실이다. 신경과학자 앤드루는 평생 뇌를 연구한 끝에 이런 글을 썼다.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나는 이제 고대문원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믿는다. 그 이야기들에는 신경학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사건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뇌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경로는 실제로 존재할 뿐 아니라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그 깨달음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뇌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깨달음의 훈련 1. 양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앉는다. 이때 자세는 편안해야 한다. 양손을 들어 올리면 뇌의 양쪽 방구가 활성화된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 단계를 수행한다. 2.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기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를 떠올린다. 밤마다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며 괴로워한다든지, 직장에서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쉴 때마다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한다든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자. 이런 것들을 금지된 일이라고 부르자. 3. 앉은 자세에서 왼쪽 손바닥에 작은 야생동물이 있다고 상상한다. 이 야생동물은 금지된 일을 하고 싶어한다. 졸리거나 짜증이 나면 이 동물은 잠자는 호랑이가 될 수도 있다. 반면 긴장하고 억눌리면 이 동물은 오들오들 떠는 토끼가 될 수도 있다. 예민하고 길들지 않은 그 야생동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그 동물을 생물이라고 부르자. 4. 오른손에 사회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한 자신이 8cm 남짓한 크기로 있다고 생각한다. 그 존재는 금지된 일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분신인 이 존재는 사회화가 매우 잘 되어 있다. 뷔페에서 새우 요리만 먹어대지도 않고 엄마에게 버릇없이 말하지도 않으며 고를 후비지도 않는다. 이 버전의 자신을 통제자라고 부르자. 5. 통제자가 생물에게 무슨 일을 할지 명령하고 강요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상황에서 생물은 어떻게 자유를 얻는지 살펴보자. 또한 통제자가 생물을 억압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도 살펴보자. 통제자는 모든 일을 해낸 듯 보이지만 실상은 생물이 억압 상황에서 탈출해 금지된 모든 일을 하게 했을 뿐이다. 6. 두 가지 형태의 자기 모습을 관찰하며 생각해보자. 둘 다 좋은 존재다. 생물은 자유로워지고 싶어한다. 통제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한다. 통제자가 잔소리할 때마다 생물이 얼마나 피곤할지 느껴지는가. 통제자는 또 얼마나 지칠지 느껴지는가. 7. 두 존재의 상태가 느껴진다면 두 존재에게 애정을 듬뿍 담은 소망을 동시에 빌어준다. 둘 다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자유롭기를, 안정감을 느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기를. 8. 생물과 통제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자.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인가? 당신은 생물도 통제자도 아니다. 당신은 그 두 존재를 바라보고 있고 보살피고 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의 내는 내면의 갈등이 잠잠해지고 평화가 우러나오는 방향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공감의 목격자라고 부르자. 이 목격자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임을 되새겨보자.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어두운 숲길을 단태와 함께 걸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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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